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전두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이 아이들이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귀한 아이들을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사방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전두팀들을 축복해 주세요. 우리 전두팀을 축복해 주세요. 아가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. 하나님.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세요. 하나님 더 많이 보내주세요. 하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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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.